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6년 8월 25일 5월 8시 10분이구요. 오늘은 싱글을 합시다. 싱글 야생을 할 거예요. 분수 상자는 막 켜져있어도 되고, 시트는 혹시 모르니까 켜놓고 원스 상자이고, 그냥 켜까? 켜자. 솔직히 일일이 다 하는 거 귀찮다. 흠흠흠흠 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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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지금 1.9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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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만들어 주는 중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잠시만요. 음악은 꺼져 있고 어디 씌움으로 얄짤 없어요 보통으로 하면은 보통부터는 일단 이거부터 다 캐고 오 잠시만 뭐가 이렇게 많아 심지어 이거는 난년어? 뭐 풍족하게 주지 불안하게 시리 잠시만요 뭐지 뭐지 이 불길함은 됐다 아우 하얗다 잠시만요 아우 하얗다 노래가 아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랜만에 이 노래를 틀어보게 일단 나무 도끼도 있으니까 이거 나무 좀 캐고 나무는 솔직히 10개만 나무 범목 10개만 있어도 지하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긴 한데 일단 열심히 캡시다 나무 몇 개 있어? 어? 어디에서 토끼 소리 났는데? 아닌가? 솔직히 1.10으로 야생하고는 싶은데 1.10은 솔직히 너무 불안정하고 버그 덩어리라 1.10은 야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 멍멍이다 안녕 멍멍아 잠시만 7 아무도 끄기가 세네 나나 돼지 맞아 먹을 거 먹을 거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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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어디 목을 잠시 seemingly 그래픽 빠 Probably 빠르게 돼 있는데 여기 있다 돼지 돼지야 안녕 안녕 아마 신화적 생명체로 돼지가 보니까 아까 더 있는걸로 왔는데 앗도우 멍에 곱게 죽어라 일단 이거 돼지들만 좀 잡고 먹을거가 있어야 하니까 내려갑시다 주변에 뭐 돌산 같은거 있으면 좋겠는데 저기 뭔가 산 같은게 있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봅시다 잠시만 여기 지형이 그냥 힐이네 언덕 노래 좋다 아니야 이 노래 말고 아니야 이 노래 말고 어 어? 호박이다 아싸 나중에 이걸로 농사합시다 안녕 양들아 근데 고기가 되어지지 않을래? 아마 1.9부터 맞구나 어? 1.12였나 1.9였나 두달 리뷰를 제가 하긴 했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났어가지고 얘네도 고기가 나오던거 했거든요 근데 얘는 뭐니? 나무 위에 버섯이 맺혀있네 일단 양들만 싸그리 타졌고 이리 갑시다 어? 깨졌다 칼을 뭐 하나 만들까? 죽어 어? 저기 돌산이다 울산이다 왠지 저거 광물이 많이 나올거같은 심지어 여기 동굴도 있네 동굴도 있네 보면은 익스트림일 어이 좋다 어떻게 올라가니 저기 어? 어떻게 올라가니? 이거 캠멘트 올라가야 하나 그냥 그냥 여기로 들어갑시다 어? 아이 생각보다 별론데 뭐 일단 여기 온김에 여기 파고 내려갑시다 석탄 좀 빨리 안 나오나 와 여차하면 목탄 만들어 석뜨면 되긴 한데 어 나왔다 석탄 필요하다 싶으면 나오죠 역시 아 역시 이놈이 있지 드란 저거 노래가 어딨더라 그래 이 노래야 응? 이 노래가 안 보였어 일단 요거 저 뭐 횃불 만들고 아 참 요것도 요거 있었지 되나? 되네 된다 롤롤롤롤롤 롤롤롤롤 오른손으로 곡괭이를 캐고 광지를 하고 왼손으로 셀프를 막으면 되죠 흠흠 아 아 근데 중요한거는 왼쪽 클릭으로는 뭔가 클릭 방향이 반대쪽이라는거 일단 나중에 올라갈 구멍은 만들어 놓읍시다 음 음 음 음 나 으으으으으으. 흠 철 안 나오나? 철 좀 나오면 좋겠다 돌고깽이 솔직히 좀 불편하다 어디서 몬스터 소리가? 근처에 어디 둥글 있는 거 같거든요? 어디지? 아 잠시만 잠시만요 엔더맨도 있나본데? 잠시만 나 왜 이거 설치했니? 왜 이거를 설치했니? 아니 이거 마녀 소리인데? 이거 마녀 소리인데? 아휴 불길하게 했어 아우 불길해 일단 도끼를 만듭시다 도끼가 데미지 더 높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돌고깽이 하나 더 만들어놓고 뭐옵? 랄라라라라 점점 몬스터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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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야야 깜짝이야 헤헤헤헤 하하하하 자기들끼리 독 독고셋 던져가지고 뭐지 자 이런 모드같은거 설치한적 없는데 어 잠시만 아이 혹시 여기까지 닿았어 여기서 배도 좀 채우고 갑시다 잠시만 나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잘못하면 죽건데 나 어 잘못하면 죽겄는디 여기에서 먹을것좀 구워놓고 갑시다 어 아 진짜 초창기부터 벌써 마녀가보여 뭐야 으응 아이 참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따라라따 따라란 따라란 구운료나 먹읍시다 아 아 날 생선먹으면 배탈하니까 으음 으음 뿌리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생선 으음 으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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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고기 다 구워지려면 멀었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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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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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구워져라 가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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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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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딱 이것만 써라 석탄 넣기는 조금 아깝고 솔직히 까놓고 석탄은 조금 아깝고 됐어 뭐지 뭐지 어 쟤네끼리 싸운다 쟤네끼리 싸운다 어 아 아 아 이쪽은 내가 아직 가면 안 될 것 같애 아직 나로서는 가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애요 나로서는 아직 좀 무리인 것 같애니 좋지 아까 뭐 엑스레이 같은 거 보인 것 같았는데 아닌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철이다 철철 철 철 철 철 철 철 흠 흠 흠 스읍 아 1.9에도 방피가 있든가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나나나 흠 흠 흠 흠 석탄도 캐고 흠 흠 아무리 석탄이 나중에는 별로 필요가 없을지라도 흠 지금은 일단 필요가 하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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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키대 석탄 키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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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도 이렇게 석탄처럼 마구잡이로 모여있으면 참 좋을텐데 그럼 다이아가 똥값이 될 리는 없구나 똥값이 될 리는 없구나 옆에서 몬스터의 소리가 들려 조심하자 옆에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무시 조심조심 조심조심 어디선가 마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네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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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은 편 우리 편 아이 재밌다 아이 재밌다 설마 마녀끼리 싸웠니? 그러네 마녀끼리 싸웠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역시 쌈구경이 제일 재밌어 거미야 너 어차피 올라와도 뚱뚱해가지고 여기 못들어와 어 잠시만 마우스가 왜이리 휙 휙 돌아가지 뭐지 일단 여기서 철은 굽고 갑시다 나니? 누구 크리퍼 건드렸니? 누가 크리퍼 건드렸나보네 하하하하 참 아이고 크리퍼한테 땀 흘고다니 지치싯듯 어리석은 녀석 응? AI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아아아 자아 어디이 뱃꼰 뾰르르 뾰르르 얘들아 좀 빨리 죽지 않겠니? 난 너네가 빨리 좀 죽길 바라봤는데? 실은 말고 뭐 어쩔 수 없지만 아 언제 죽어주려나 자아 잠시만 나 조합대 어디다 놓지 아까? 아 저기있다 아 너 비있다 잠시만 이걸로 갑발을 만들자 이걸로 갑발을 만들자 따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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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그대 으흠 잠시만 아이씨 일단 철복갱이를 만들고 내개로 그냥 신발이나 만들자 신발이나 만들자 만사부자 튼튼 신발이나 만들자 만사부자 튼튼 정리 숙소 눈 codes 무쇼 이번엔 이쪽으로 갈까? 뿌 S5 하나 둘 셋 아 배고프다 자, 밀어먹고 쓸 수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이거 횟불 혹시 모르니까 이거 빼놓자. 횟불 빼놓고 깜짝이야 조금 더 뒤로 빠져 조금만 더 뒤로 빠지고 여기로 캐고 들어간다 따라란 안녕 훗 넌 나 환경 못하겠지? 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아니혀 ㅋㅋㅋㅋ 아 Live 야 야 양 가는길 막지말아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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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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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탈 왔다 우유 탈 왔다 괜히 까불었어 오우 근데 피는 바짝 바짝 차니까 좋다 괜히 까불었다 어? 괜히 까불었다 어? 겨우 돌돌끼가지고 쟤네한테 변비다니 나도 미쳤구나 심지어 스켈레톤도 있는데 백무빙하는 조심조심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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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내끼 오지마 황 안가? 황 안가? 안가? 내가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해주마 훗 이런건 몰랐지 흐어어어어어억 가만 앞으로 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타아 후 써봐 어이야 야 포션도 빼네? 힐링포션 빼라? 사귀지니 그럼 야 참나 몬터 주제 저런것도 뭐고 나도 비싸서 못먹은걸? 참나 흥 아 근데 마녀 피가 너무 많긴 너무 많아 아우야 훗 덤벼라 넌 어차피 거기서 나 못 이기냐 넌 어차피 거기서 나 못 이기냐 아아 아파 흠흠흠흠흠 뭐 이정도쯤이야 흠흠 태꽘 콧 누구 없어여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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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콧 콧 옅 gov 콧 콧 콧 콧 콧 콧 콧 스팅 헛! 어 뭐야 뭐 이리 좀비가 많아 더 줘! 나는 진다 진젤이 못들어오지? 여기 서미 주제 샥샥샥 샥샥샥 사람은 야비하게 살아야돼 안녕 좀비야 좀비야 너네 어디서 나왔니? 근데 내가 그렇게 회부를 꼼꼼하게 박은건 아닌데 저기에서 나왔구나 죽어라 죽어라 됐어 일단 여기부터 빠바밤 거미 여기까지 넘어올려면 한참 걸리겠다 쟤 무시하고 가자 쟤 무시하고 가자 상대하기 귀찮다 음으으으으음 나나나 아 렉 안 먹으니까 좋다 , 아니 어떻게 하니? 못 넘어올 줄 알았는데 ! 아파 아파 일단 철 보이는 대로 타크 해고 어 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응 응 응 응 응 응 롤롤롤 잠시만 자, 좀 먹고 몬스터 더 없지? 응? 몬스터 더 없지? 오케이 그럼 이따가 저기 아까 그 구멍으로 왔지 나 좀비들 나오는데 어? 근처에 동굴이 더 있나? 일단 철부터 다 캐고 철을 캐자 철 철정 드라마 철정 하아... 나는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철이 몇개야 이제? 39개? 오! 제법 많이 캤네 어? 풀스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쨍? 안녕 크리퍼? 쨘? 쏠아앙 터져줘서 고마워 이윤에 잊지않은 마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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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화끈하게 터지시네 나나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리와나? 위에도 있네 안녕 크리퍼? 오케이 땡큐 땡큐 어디 여기 구멍이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어! 용압이다 용압이다 일단 여기를 막아놓고 혹시 뒤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 뒤에는 막아놨어요 난 겁쟁이니까 괜찮아 난 겁쟁이어도 되니까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어? 철은 많은데 다이아가 안보인다 근데 어디 좌표가 아직 13이구나 좀 더 가야하나? 그럼 어후 조림 자막 빨라 이용중 역시 이럴줄알았다! 너일 줄 알았다! 이마! 슬슬 정비의 시간을 가져야겠죠? 깨진다 깨진다 이제 곧 조금 아쉽지만 아까 거기 제일 낮았던데 저기 구멍으로 가가지고 아주 캡시다 여기는 맞고 올라갈땐 그냥 일자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음 어디 철 잠시만 아 저거 안 가져왔구나 이거 하나 다 쪼개고 짠 하나만 만들고 하나만 만들고 음 음 음 나나나 하나 둘 셋 넷 다 따라라라란 어 깨졌다 드디어 깨졌다 2개 넣어주고 2개 넣어주고 2개 넣어주고 분업화 아 이거 하루 몇개 더 만들꺼 그랬나? 아까 물 좀 길러올꺼 그랬나? 레드스턴도 조금 캐주고 레드스턴도 조금 캐주고 바로 밑에 있는거 캐면 안되요 용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전제일 2개정도 덜고 2개정도 덜고 랄라랄라랄라 내장 굿 분명히 다 똑같이 넣었을텐데 일단 요거는 아까우니까 다 켜갑시다 다시 아이고 네 유커님 어서오세요 어디 할거 없으면은 이미 매니저 좀 하고 계시고 바로가 아까우니까 딱 해가 봅시다 풍면일 풍면이야 철로리 풍면이야 어디 그러면 일단 장비좀 맞춰봅시다 왜 이게 다 이렇게 자르르 놔주지 오른쪽 클릭이었나 그러네 오른쪽 클릭이었네 일단 철로리 맞췄고 이것들 이제 캡시다 이것들 다시 캐고 구운 냥콕키 몽뚱냥냥냥냥냥냥thur 됐어 그리고ir 짠 음악재규도 만들어 주고 이걸로 이거 factor 버려 음응응응응응pero 철로끼 하나 더 만들고 철로끼 하나 만들어 주고 됐어 그러면 완벽하죠 빼너기도 빼놓고 석탄도 빼놓고 뭐 이정도면 됐다 이것도 정리좀 해보자 됐어 깔끔하죠 자 돌 도끼는 버리고 다이야를 찾아 떠나기전에 일단 죽을 뻔했네 용암 튀어 그냥 깨고 내려갑시다 지금이 10이니까 9 8 10 여기에서 일자로 갑시다 일단 1.10 에서는 뭐지 15 에서 다이아가 잘 나오는데 와이가 1.9는 모르겠네 1.9는 솔직히 전 별로 안해가지고 야생할 일이 없는데다가 그때 마크를 딱 안할 짐이었어가지고 흠흠 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온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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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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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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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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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5 6 6 9 5 6 5 6 6 9 9 9 9 5 5 5 5 6